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상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인 오늘 경북 동해안 적은 비는 오전에 그치고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6에서 9도, 낮 최고 12, 3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봄비가 내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으로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경북 동해안 지역 8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5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고 국제 유가 상승 전망과 저성장 탈출 가능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의 가장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63%가 내수 진작이라고 응답했고 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스스로 운영하는 동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기로 했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는 중앙동과 장량동 주민센터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오는 8일까지 동마다 15명씩을 모집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한 뒤 주민센터에 배치해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짜고 봉사자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올해 경주국악여행과 경주향교 전통훈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라향가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경주국악여행은 9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봄은 야외 국악공연장에서 열리며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주향교 전통훈례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관람료와 체험료는 모두 무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 동안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습니다. 공단은 산재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장애 상태를 조작하는 등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넙치 종묘 입식철을 맞아 양식장의 전염병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료를 과다하게 주지 말고 철저한 소독과 함께 적정 사용 밀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넙치 종묘 입식철에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폐혈증이 발생해 양식장에 큰 피해가 있는 만큼 질병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부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벼보험 상품을 5월 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판매합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는 정부가 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가 최대 30%까지 지원해 농가의 실 보험료는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해 피해가 없어 재해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황급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 올해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지방비 6억 원이 지원되는데 경주중앙야시장은 이달 안에 문을 엽니다. 한편 야시장 육성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행잡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